수원 신갈 붕괴점 지나가요 아 붕괴점이 아니라 아 그죠 수원 신갈 아이씨 잠시 후 오른쪽 다녀옵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약 500m 시속 60km 단속 부각입니다 전방에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방에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서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서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ok 1. 2.로 확인 이것이 장호을 take her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한국 청산국수 등이 자리를 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